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한 인사인 건지 아니면 박사님 손가락 이상하게 펴지면 안됩니다. 유튜브 나가는데 지금. 아주 부적절한 인분이죠. 전문성. 전문성 분. 청와대에서 언론과 관련된 중요 직책들을 수행해 오셨고 그리고 언론관과 관련해서도 출국길에 간단하게 밝히신 언론관이지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고요. 그리고 아마 공산당 기관지 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언론에게 겁박을 하는 의미로 저는 읽히지 않거든요. 그런 언론이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산당 기관지가 뭡니까? 권력이 주는 대로 보도자를 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할 때 바이든이라고 하면 바이든을 쓰는 게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지 않습니까? MBC 와서 바이든 얘기 좀 합시다. 선전선동. 시사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 제2공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안타깝다라는 말로 마무리로 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결과론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민으로서 보면. 2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언론식에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KBS 수신료 관련해서 그동안 한전 위탁 징수하던 걸 바꿨죠.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MBC라서 KBS를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이거 지명한다는 얘기는 꽤 오랜 시간 나오다가 마침내 지명을 했는데 지금 뭐 언론 쪽이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일단 두 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금이 후보니까 이분 지명을 했는데 두 분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한 인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의 시각처럼 다른 생각들이 박사님 손가락 이상하게 펴지면 안 됩니다. 유튜브 나가는데 지금 박사님 의견부터 물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와 된 대로 지명됐다는 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들을 길들이겠다. 소위 말하면 좌파 방송을 청소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후보에 대한 평가부터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적합하지 않죠. 아주 부적절한 인물이죠. 전문성 전문성은 80년대 신문기자 출신이 지금 방송통신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주단위로 바뀌고 있는 아주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80년대 신문기자 출신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관도 추궁길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 언론관도 상당히 심각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의 의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그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직전 방통위원장을 했던 분에 비해서 훨씬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얼마 전에 면직되신 분이요? 그렇죠. 그분은 법률가로서의 경력들을 쭉 쌓아오는 과정에 방송통신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그쪽의 일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역할 정도에서 그치신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그때는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고 청와대라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언론과 관련된 중요직책들을 쭉 수행해 오셨고 그전에 기자를 하셨던 것도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럴 일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관과 관련해서도 출근길에 간단하게 밝히신 언론관이지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고요. 그리고 아마 공산당 기관지 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주소말로 공쟁을 걸려고 하고 계신데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왜 그게 공쟁이 걸 대상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 지금 방송 장악이나 또는 어떠어떠한 우려를 계속 표하는 과정에서 그 우려를 표하는 내용과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방금 얘기한 그 말이 바로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 거라는 것뿐이죠? 심지어 그 얘가 우리가 말하는 언론이 아닌 사례를 얘기한 것인데 본인들이 언론이 아닌 사례에 해당한다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이사장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평가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발언 뒤에 기자들이 물어요. 그럼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언론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언론이 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언론사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언론사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언론이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산당 기관지가 뭡니까? 권력이 주는 대로 보도자를 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날리면 바이든인지 할 때 바이든이라고 하면 바이든을 쓰는 게 공산당 기관이 같은 언론이지 않습니까? 자꾸 mbc 와서 바이든 얘기 좀 합시다. 선전선동. 그런 언론이 소위 말하면 공산당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전선동의 능한 기모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야기동 열사 분신 관련해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분신을 조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한 게 선전선동의 능한 신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본인들이 알 것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이냐면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그런 언론들을 특정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그리고 그런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나 마찬가지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들을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게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권의 목소리만을 내는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언론의 비판적인 언론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오히려 말씀하시게 되면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간을 읽는 경우에도 과연 글쎄요. 아까 후속된 질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한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얘기가 어떤 특정 언론에게 겁박을 하는 의미로 저는 읽히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정부의 친정부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보여왔던 그런 만약에 언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가정은 지금 정부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언론이 MBC, KBS, YTN이 거론들이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MBC와 KBS, YTN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난 1년 반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언론 자체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외풍을 한 것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건 있는데 그 근간이 바뀌어버리는 또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탄압을 받은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안 떠올라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사례에 해당이 안 될까요? 우선 거기는 절차를 보면 한상혁 위원장, 전 위원장께서 어떠어떠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요. 다른 겁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각종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일꾼들을 거기다 앉히는 인사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목적으로 다 동의가 된 사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그 뒤에 지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말로 그 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왜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되어 임기가 만료가 되어 새로운 정부가 되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기를 맞추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는 뭔가 과도기라고 하면 과도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아까 혹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가 아까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얘기를 하셔서 조선일보 얘기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조선일보의 친정부 방송 아니겠습니까. 친정부 신문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희도 친정부 반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하고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 2017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2009년도에 당시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던 자료 관련된 문건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서 나타났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 평파방송 실태미코러 사항 문건이 홍보수석 요청사항이고 제목하고 부재까지 다 홍보수석실에서 줬다는 건데 그러면 이동관 지금 내정 후보는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홍보수석실이 결제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상 이건 뭐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리는 언론인들 진행자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 손석기 이런 분들잖아요.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고 시도했고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언론은 장악되어서도 안 되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 공자님 말씀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유치의 이탈이고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인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실제 가동되지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되어서 민주당 내에서의 문건이나 또 그 뒤에 활동 내용들을 보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쪽의 행동들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mbc와 kbs 사장을 바로 물갈이하는 절차와 그 뒤에 과거사 뭐죠 과거사 바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련된 위원회 만들어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숙청하다시피 하고 또 근로기준법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해고 조치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몰아놓은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바람직해서 제가 그걸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인 보복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해서 강하게 반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이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들도 언론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이 언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거나 인사를 한다면 좀 저부터도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조항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아마 똑같이 동의하실 텐데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던 간에 전정부와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간에 피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kbs mbc2 공영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yt는 민간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사장 임명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면 시민참여자나 시민배심원자나 시민추천위원자나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언론교회에서 신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mbc 같은 경우 방문지이나 이런 게 인기 상당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조적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입장에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 당시 여당이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했었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 바꿔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막상 잡고 나면 항상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까? 반대로 또 질문 드려보면 윤석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 그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장 선임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지 않게끔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네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판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 또는 더 나아가서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전에 쭉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던 그걸 이제 뭐 앙시앙 레짐이라고 과거의 어떠한 규정들 그리고 그러한 관례들 그게 한 번에 깨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장 추천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이나 어떤 방식이든 진짜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사장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게 한 번에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장 추천위원회 만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문제에서도 여전히 당파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정확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을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장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그 책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라고 하면 정권이겠죠. 정권이 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는 선정상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혁신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람인지라 한 번에 바꿀 때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상화라고 읽고 그것을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노트북 덮으셨어요. 더 이상 예비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까 아니 저 옆동네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좀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 게 그럼 수신료 안 내도 되나 네. 그거 안 해요. 법적으로 내야 된다고 했어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특히 이제 이게 공영방송이 국가기관방송이고 여러 가지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방송인사인데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내야 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간편하게 여태까지 전기요금에 이제 합산해서 했던 거잖아요. 굳이 분리를 한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신료 증수라고 하는 안정적 재원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 없어진 거고 일단 kbs를 압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kbs 압박력이다. kbs 압박력이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kbs 압박력 맞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kbs가 지난 진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무보직 상태에서 연봉 1호 가까이 받는 사람의 수가 3분의 1에 가깝다. 그러니까 또 돈 얘기로 나오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명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kbs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kbs 제2tv를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kbs 제2tv가 방송인가와 관련해서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미 있었거든요. 재허가 말씀하시는 거군요. 재심의를 재허가군요. 통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도 또 한번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kbs가 먼저 반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협박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용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수신료를 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내기 싫어서 정말 내기 싫어서 내가 나중에 가산금을 내더라도 지금 진짜 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 정말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트니스 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것이지 그리고 그 요구사항의 핵심은 kbs가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경고라는 것이죠. 그걸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방송 제작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 내에서도 똑같은 방송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외주 제작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이나 이런 근로조건에 대한 현실화나 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방법들까지 제시했다고 한다면 진정성을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럼 kbs가 제시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kbs를 길들여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즘 그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 패널들끼리 서로 자꾸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저도 내년이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합도 제가 부상일 변호사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나올 수 있겠죠. 못 나올 가능성이겠죠. 친정부 창칭 이런 패널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그만큼 지금 언론계가 서로 간에 생각은 다르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그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못 볼 수 있어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저는 개입을 안 하려고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했고 저는 우리 작가님이 써주는 대로만 읽었다라고 제가 방송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렇게 진짜 정색들을 하시면 제가 민망해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민예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